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진혜입니다. 오늘 저희가 이틀에 끝난 다음에 함께하는 수영상들의 스포츠를 2017년에 2차 3차에 이렇게 특히 부모님한테는 이 노래 중간에 부모님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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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저희 우선에 슬픈 안아스폰치를 평생 오로노조로 관심을 좀 보게 되는데 또 최근에 한해정 결자가 맞아요 그쵸? 우리나라도 초대에 부모님 승리에 대결을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선수들에게 너무 좋은 수고하셨을 때 문화주시고요 오늘 여덟 축구 되신 선수님들도 여기가 너무 멋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너무 멋있고 모든 선수님들 확신답게 해주는 게 너무 멋있고 싶습니다. 저희 이들보다도 항상 축구 여덟 분들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이래서 축구 여덟 분들에게 이래를 항상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